디지털 올리베로 6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장은 지금 레지스터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이 카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카운터는 5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카운터를 설계하는 법을 했었는데 사실 카운터를 설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방식의 카운터를 기본부터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레지스터는 플립플랍을 여러 개 연결하면 두 비트 이상의 플립플랍이 연결되어 있으면 병렬로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의 HDL 코드는 플립플랍의 코드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비트가 2비트 이상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테스트벤치도 그 부분만, 그 딱 비트 수가 증가하는 부분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이고요. 레지스터의 심볼은 그냥 네모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형태로 그린 다음에 R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이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컨비네이션 로직이나 시퀀셜 로직의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파이프라인의 개념을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고요. 두 개는 동시에 개발되는 게 사실은 최적입니다. 특정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도움 없이는 하드웨어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균형있게 발전을 해야지 서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러프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동작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병렬성이고요. 동작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 동시성입니다. 예, 병렬적이다라는 것은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피지컬한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고 동시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동시의 뭔가 동작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패럴렐한 그런 스트럭처 그리고 컨커런트한 오퍼레이션 이것이 잘 적절히 이제 조화를 이루면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냅니다. 이런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레지스터를 이용한 파이프라이닝 동작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단위 동작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단위 동작을 하나하나 처리해서 전체 동작 하나를 마치고 또 그 동작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하드웨어 동작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하드웨어는 3개인데 매 순간마다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자원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하드웨어의 유틸라이제이션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내가 잘 동작을 동작을 잘 배치를 해서 동시성을 갖게 한다면 모든 하드웨어가 이렇게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그 동작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형식이 이제 파이프라인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 동일한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결국에 회로의 어떤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테크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플립플랍의 입력을 여기에서 집어넣어 보면 이 레지스터를 거쳐서 나오는 출력값들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여기에 0, 0, 1,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값을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R1, R2, R3에서의 그 데이터 값이 얼마인지를 보게 되면 처음에 R1에서는 이 0이 들어가서 0만 표시가 될 테고요. 0이 나올 거고 R2는 다 0입니다. 아직까지 데이터가 전달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클락에서는 R2, R1에 있는 값이 R2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R1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넘어왔고 R1에 있는 값이 R2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1로 넘어가는 거하고 이 값이 1로 넘어가는 거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착각하면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다 지우고 해보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클락이 탁 주어지면 이 데이터가 일로 가는 것과 동시에 이 데이터가 일로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한번 살펴보면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클락이 딱 뜨면 지금 D 입력에는 3이라는 값이 와 있고요. 이 클락 이 순간에 지금 R1에는 이 2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진호가 떠 있고요. R2에는 1이라는 값이 떠 있어요. 떠 있고요. R3에는 0이라는 값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클락이 탁 뜨면 지금 이 아래는 3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일로 탁 가면서 가는 것과 동시에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이 플립 플랍을 이렇게 딱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2, 1, 0 이 4개의 값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동시에 다음 이 레지스터 출력으로 탁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이 값이 이 값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은 클락이 뜨면 동시에 이렇게 다음 레지스터로 이동한다. 그리고 다음 클락이 떴을 때 동시에 이 값이 또 다음 레지스터의 출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좀 헷갈려요. 이게 아, 들으면은 쉽게 다 누구나 이해가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막상 해보면 또 잘 못하는 게 이겁니다. 클락이 아, 탁 뜨게 되면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는 알고 있잖아요. 클락에 따라가지고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 레지스터 모든 이 같은 클락 라인에 연결된 모든 플립 플랍과 레지스터는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이 타이밍도를 이렇게 따져보거나 여러분들이 그려볼 때는 좀 헷갈립니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이제 그 개념을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컨비네이션한 로직이 있다. 여기 이렇게 있고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디지털 로직은 이런 구조를 가져요. 데이터 로직들은 디지털 서킷은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해보면 왜냐하면 그 레지스터 하고 ALU 아리스메틱 로지컬 유닛 있고 이렇게 컨트롤러 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좀 멋있게 그려볼까요? 보통은 이제 멕스를 하나 써야 되고 컨트롤러가 있고요. 아 여기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 여기다 컨트롤러를 그리고요. 이렇게 입력이 되고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유출력이 ALU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레지스터와 ALU를 컨트롤하고 외부에서 이런 신호가 들어갑니다. 이게 컨트롤러고 이게 지금 멕스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 신호를 어떤 데이터를 이 레지스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레지스터로부터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요. 디코딩을 하고 그러면서 그 디코딩된 결과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읽어오는 게 명령어를 처음에 읽어옵니다. 명령어를 읽어와서 이 컨트롤러가 여러분들이 설계한 이 시퀀셜 설킷을 말합니다. 이 컨트롤러가 읽어와서 읽어온 값에 따라가지고 그 값이 우리 컨트롤 시퀀셜 설킷에서 입력 값이에요. 그 값에 따라가지고 이 레지스터에 컨트롤 값을 줘서 특정 출력 이 레지스터에 어떤 출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ALU에다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를 다시 레지스터에 반원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반복하는 과정이 우리가 요거를 CPU 구조라고 합니다. CPU CPU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출력을 다시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자세히 보면 요 구조랑 같은 거예요. 이 ALU는 뭐냐면 컨비네이션을 로직이고요.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레지스터에서 나와서 컨비네이션을 로직을 거치고 레지스터로 들어가죠. 레지스터에 나와서 컨비네이션을 로직 거쳐서 레지스터에 들어가고 레지스터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컨비네이션을 로직을 들어갔다가 다시 레지스터로 들어가고 또 레지스터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컨비네이션을 로직을 거친 다음에 다시 레지스터로 들어갑니다. CPU는 하는 일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런 동작을 무지하게 빠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블클릭하는 순간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어디로? DRAM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딱 하면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이 딱 올라가고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떼서 CPU 안에 있는 캐시에 넣었다가 레지스터로 집어넣게 돼요. 여기 사실 캐시라는 버퍼가 있긴 하죠. 어쨌건 걔는 중간 저장 공간이고 사실은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 효율적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DRAM에서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와서요. 이 과정을 동작을 막 하는 겁니다. 그걸 무지하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CPU 구조고요. 이 구조를 보면 CPU의 구조랑 똑같아요. 사실은 동작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디지털로직은 레지스터에서 나와서 레지스터에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이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이라고 합니다. RTL이라고 하죠. RTL R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리로그 HDL을 RTL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해요. RTL 코드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야 RTL 코드 짰어? RTL 코드 줘. 너 RTL 코드도 짤 줄 알아? 이 말은 베리로그 HDL 짤 줄 알아?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CPU라는 건 뭐냐면 그냥 디지털로직인데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로직이 CPU죠. 그냥 범용성을 갖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CPU가 별건 아니에요. 지금 봤지만 레지스터에 데이터 넣은 다음에 그걸 꺼집어내가지고 컴비네이션한 로직에서 계산을 하고 다시 레지스터에 집어넣는 그 과정이 이제 CPU 과정인데요. 그때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 펼쳐놨다고 생각하면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레지스터에다가 클락이랑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될 테고요. 이 클락의 속도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여기서 레지스터에서 나온 데이터가 컴비네이션한 로직을 거칠 겁니다. 얼만큼의 속도로 얘가 갖는 이 딜레이 타임 딜레이 타임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이 컴비네이션한 로직이 갖는 딜레이 타임만큼의 그 이상 되는 속도로 클락이 주어져야 되겠죠. 이 딜레이 타임이 예를 들어서 20나노세크다 라고 하면 클락은 최소 얼마 50메가헤르츠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얘가 다 다 20나노라고 하면 20나노세크다 라고 하면 이제 50메가헤르츠 가 되어야지 그래도 뭔가 문제없이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이제 이상이 되면 더 여기서는 안되고 더 이제 작은 값이 되어야 되겠죠. 낮은 주파수로만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 20나노인데 어 나 10나노세크에 동작을 시키고 싶어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20나노세크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반으로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다시 레지스터를 삽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컨비네이션한 로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컨비네이션한 로직을 자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까지 배웠던 컨비네이션한 로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퀸셜 로직 파이프라인 기법이 적용되었을 때 이 시퀸셜 서킷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컨비네이션한 로직에 대한 충분한 아주 풍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그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기초부터 열심히 배워가지고 숙달된 디지털 로직 디자이너가 그렇게 맞느냐 맞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필드에 나가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디지털 로직 이 설계하는 것은 사실 어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설계 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분들은 배우는 편이고요. 이제 다른과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공학 뭐 디지털 로직 논리회로 시간에 이렇게 설계하는 기법이라든가 방법론 자세한 것들을 사실 배우지 않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 컨비네이션한 로직을 분석해서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러면 이 칩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느냐 이 제품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돈이 들어가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잘할 텐데 공정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정을 쓰는 거예요. 좋은 공정 혹은 좋은 셀 라이브러를 쓰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5나노였는데 뭐 50나노 40나노 30나노 이렇게 좋은 공정으로 써가지고 그냥 속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겠죠.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같은 훌륭한 디지털 로직 디자이너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이 수준에서 알고리즘적으로 이런 이론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논리 회로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기본이 되고 내 생각에는 설계 기술의 진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요. 2학년 때 배우는 이 과목이 자 어쨌건 여기서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지금 20나노 세크였다 라고 합시다. 처음에 그러면은 출력이 나오는데 얼마가 걸리죠. 처음에 이제 1클락 2클락 3클락 입력 클락까지 쓰면 여기 4클락이 듭니다. 이렇게 1, 2, 3, 4개 4개의 클락이 이제 소요가 돼서요. 즉 4개의 클락이니까 지금 80나노 세크가 지나면 출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80나노 세크가 자 80 나노 세크가 지난 다음부터는 20나노 세크 단위로 출력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레지스터를 집어넣었다. 추가됐어요. 대신 이제 컨비네이션한 로직은 10나노 세크로 나눠줬다고 합시다. 10나노 세크 10 10 10 10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도 들어오는데 10 걸렸다라고 하면 처음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냐면 10 20 30 40 50 60 70 이 걸리죠. 70나노 세크 걸려요. 뭐 성능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10나노 세크 단위로 뭐가 출력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 성능이 이제 두 배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드웨어 크기는 어떻게 됐나요? 하드웨어 크기는 레지스터가 많이 들어갔고 컨비네이션한 로직도 나누면서 추가됐을 수가 있어요. 로직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의 양은 하드웨어의 양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대신 퍼포먼스 성능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로직에서 디지털 로직에서 하드웨어의 양과 성능의 관계는 어떻다? 대체적으로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으면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건이라면요. 속도를 높이려면 하드웨어 양이 많아져야 돼요. 왜? 지금 봐서 알겠지만 파이프라인을 적용을 하던 이 성능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두 배 더 성능을 늘리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똑같은 놈을 하나 더 만들 것입니다. 밑에다가 두 개를 뽑겠죠. 성능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하드웨어 성능은 하드웨어의 양은 어떻게 됐나요? 두 배 더 늘어납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드웨어의 양은 많아지게 됩니다. 작은 게 빠른 게 아니에요. 큰 게 빠른 거지. 같은 공정을 썼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능은 하드웨어 양에 비례한다. 약간 아날로그 관점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통으로 하나의 더셈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배웠던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셈을 할 수 있다. 더셈 전체 과정이 예를 들어서 60나노세크가 걸린다고 합시다. 근데 더셈 두 개만 더셈하는 게 20나노세크가 걸린다고 합니다. 20나노세크 다 하면 60나노고 두 개 더하는데 20나노가 걸린다고 합시다. 혹은 두 개 더하는데 30나노고요. 두 개 A 더하기 B를 하는데 30나노가 걸리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네 개를 더하는데 60나노가 걸린다고 합시다. 두 개 더하는데 30이나 걸리고 네 개 더하는데 60밖에 안 걸려요. 혹은 이게 50이 걸린다고 합시다. 50나노세크 두 개 더하는데 30이나 걸리는데 네 개 더하는데 50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오 이게 좋네 많이 더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디지털 로직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주파수가 명백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를 못 맞추면 그 주파수에 못 맞추는 모든 회로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나노세크 그래서 33메가헤르츠 33메가헤르츠로 동작하는 회로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4개 더하면 50나노다. 그러면 얘는 어떻다? 이건 지금 20메가헤르츠로 동작하는 거죠. 얘는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습니다.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그 목표 주파수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음 뭐 그 이렇게 컴퓨터를 조립해 본 사람이면 뭐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주파수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부품별로 서로 서로 간에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주파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파수를 못 맞추는 그런 칩들은 그런 부품들과 함께 연결이 되거나 어떤 그런 시스템과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요 조건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전체를 한 번에 더 할 때 50나노를 걸렸다 50나노세크가 걸린다 시간이 근데 요 하나 하는데 30나노세크가 걸렸다 라고 하면 지금 요런 식으로 딜레이가 되는 거죠. 30나노세크 원래 하나로 하면 50인데 30이 걸린다. 그래도 우리가 목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바이프라인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처음 입력이 나올 때까지는 30, 30, 30, 30에서 120나노세크가 걸립니다. 근데 120이 딱 걸리고 난 다음에는 30나노세크 단위로 해서 출력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렇게 첫 번째 출력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보통 그 레이턴씔라고 합니다. 레이턴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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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이라고 하죠. 레이턴씔 대기지연 시간입니다. 이 대기지연 시간은 그 출력의 성능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레이턴씔를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우리가 그 약간 무식한 말로 버퍼링 걸렸어 이런 말 버퍼링 중이야 이런 말 있죠. 왜 그 동영상 같은 거 플레이할 때 더블클릭하면 처음에 동영상 나올 때까지 몇 초가 걸립니다. 몇 초 걸리죠. 왜냐하면 그 비디오 코덱이라는 게 처음에 몇 프레임을 수 프레임을 받아야지만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막 버퍼링 걸린다고 약간 좀 모르는 말로 무식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레이턴시 대기지연 시간이죠. 그런 다음에 그 시간은 누적되거나 축적되지 않죠. 그냥 한 번 처음에만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출력이 계속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비디오 코딩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입력은 근데 어떻게 다 넣어줍니다. 한 번에 그 다음 입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서 이 입력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입력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입력 중에 두 개는 이 덧셈을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여기 있던 입력은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입력이 그 다음 이 입력이 따라 들어와야 되니까 써보면은 A B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A1 B1 C1 D1 이 있으면 첫 번째 클락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에 A1 B0 A0 B0 C0 D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는 A1 1 값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컴비네이션을 로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30나노세크라고 했으니까 30나노세크 동안 계산이 돼서 여기에 A0 더하기 B0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클락이 딱 뜨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값이 A1 이 값이 B1 이 값이 C1 이 값이 D1 이 되고요. 이거는 A1 더하기 B1 이 돼 있을 거고 이 레지스터에는 A0 더하기 B0 가 와 있고 이 레지스터에는 C0 여기에는 D0 가 이렇게 탁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A1 하고 B1 C1 D1 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A0 플러스 B0 하고 C0 D0 가 동시에 이동을 합니다. 동시에 착 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단위로 해서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우리가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라고 해요.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파이프라인이 적용된 이런 회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설계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냥 그림 그리듯이 이거는 그 스트럭셀 레벨 디자인 기법을 씁니다. 스트럭셀 레벨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요. 스트럭셀 레벨 디자인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그림 그리듯이 대신 이제 신호가 좀 많아졌어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입출력 포트 입출력 포트들은 인풋 아웃풋 로 해서 모듈 선언 할 때 선언이 되는데 이 안에 사용되는 포트들이 있죠. 얘네들 얘네들은 다 이제 레지스터나 와이어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레지스터의 출력은 레그로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 잘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 보면은 구별이 잘 되라고 이렇게 입력과 이런 특성 그 신호 이 와이어가 가져야 되는 특성을 그대로 다 신호 시그널 레임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A 언더바 레그 A에서 왔고 A에서 와서 레지스터를 거친 시그널 S1이 이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1에 갑시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값 B 입력에서 와서 레지스터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1을 거친 놈이다. 친신호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C, D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냥 신호만 보면 얘가 지금 어디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A, B와이어 는 출력이다. 이 컴비네이션한 로직의 출력은 와이어 형태 되기 때문에 와이어라고 그 속성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A, 레그 S2 라고 했습니다. A쪽에서 온 신호고 사실은 A, B 레그라고 해도 될 텐데 하여튼 A, 레그고 S2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두 번째를 거친 신호다. 이거는 C는 그대로 전달됐으니까요. C이고 레지스터 출력이고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2번이다. D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BC 언더와 Y로 했습니다. ABC 세 개가 더해진 값이겠죠. 그래서 와이어라고 했고 이 레지스터 출력은 그냥 A, 레그 S3 로 했습니다. 짧게 쓰려고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A, B로 해주고 이거는 A, B, C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뭐 그냥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마찬가지로 ABCD 와이어고 출력은 그냥 Y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 시그널 이름은 긴 게 좋습니다. 충분히 얘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게 길게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딩하기 귀찮다고 짧게 쓰면 훨씬 더 복잡해요. 헷갈려가지고 디버깅 하는데 너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된 것처럼 레그는 그대로다. 레지스터 출력은 다 이렇게 레그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더셈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8비트 더셈을 하는데 그럼 여기 8비트 고요. 8비트 겠죠. 그럼 이건 몇 비트 인가요? 8비트 더하기 8비트 9비트 죠. 그래서 이거 9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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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10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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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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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비트 11비트 이렇게 이렇게 비트 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비트 수를 다 맞춰놨습니다. 제일 마지막 더한 게 11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비트 더할 때마다 1비트씩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 것들이 약간 까다로운 거죠. 그냥 설계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이거를 그대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게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복사해 올 데가 없어가지고요. 레지스트의 출력은 다 이렇게 레그로 선언했고 더셈기의 출력은 이렇게 와이어로 선언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실험할 때 점퍼 점퍼죠 점퍼 메탈 라인 점퍼입니다. 점퍼 점퍼 자 첫 번째 요게 지금 요거 첫 번째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스테이지 3 그리고 요게 아웃풋에 있는 스테이지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 대한 스테이지 2 3 4 이렇게 1 2 3 4 에 있는 레지스터를 always 문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그냥 선언 이렇게 코딩을 한 거예요. 코딩을 했고요. 디테일한 건 다시 보고 4개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더셈기가 있죠. 그 더셈기는 그냥 요렇게 어사인문을 이용을 해서 사이사이에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 위치에 요렇게 그대로 요렇게 적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AB 와이어는 A 레그하고 B 레그에서 나오는 요 출력을 더한 것이고요. 보면 알겠지만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서 요거 AB 와이어를 만들어냈으니까 어사인문을 이용을 해서 AB 더해서 와이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번째 요 쥐고 요거하고 요거 가지고 ABC 와이어를 만들어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두번째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에서의 A하고 C 요 더해가지고 ABC 와이어 만들어냈고요. 마찬가지로 세번째 스테이지에서의 A하고 D를 더해서 ABCD 와이어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ABCD 와이어는 마지막에 출력 레지스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으로 나가게 되고요. 레지스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 어 리셋이면 이제 리셋이 되는데 리셋되어야 되는 레지스터가 4개이기 때문에 Begin 하고 이렇게 End로 요기를 묶어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Else 하고 이제 플립플랍의 동작 레지스터의 동작인데 Begin 하고 End로 역시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클락이 주어지면 ABCD의 입력이 요 레지스터에 들어간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큰 덩어리로 보면 요게 하나 1번 요거 2번 요 Always 문이 3번 덩어리고요. 요 Assign 문이 4번 덩어리 요 Always 문이 5번 덩어리 요 Assign 문이 6번 덩어리 요 Always 문이 7번 덩어리 인데요. 요 1번에서 7번은 어떻게 동작한다? 모두 동시에 동작한다. 동시 동작입니다. 얘 동작하고 난 다음에 얘 동작하고 얘 동작한 다음에 얘 동작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코드는 요것들을 모두 동시에 움직입니다. 클락이 주어지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테스트 벤치인데요. 테스트 벤치는 굉장히 간단하게 짰습니다. 여기 불러와서 연결을 해줬고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리셋 들어가는 부분 요거는 클락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따로 이니슐문으로 구성을 해줬고요.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포에버문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계속 반복을 시켰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건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리피트를 쓰건 포어를 쓰건 상관없는데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술해도 상관없고요. 클락의 어떤 요게 지금 반죽이고 클락의 주기만큼 동안 신호를 어떻게 하냐면요. A는 더하기 5를 하고 B는 더하기 10을 했고 C는 더하기 15을 하고 D는 더하기 20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5 10 15 20 이렇게 증가하고요. B는 10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증가를 하는데 클락 한 클락 두 클락 세 클락 네 클락 부터 값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번 한 클락 두 클락 세 클락 네 클락 부터 출력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입력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건요. 한 클락 두 클락 세 클락 네 클락 때부터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워서 보면 요 값도 하면 50이잖아요. 그래서 50 요거 더하면 이제 100이니까 100 그래서 처음에 레이턴시 타임 네 클락 동안 레이턴시 타임 입니다. 이만큼은 출력이 안 나오는데 이제 출력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이프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음 이제 그 이 HDL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 HDL 코드가 하드웨어로 어떻게 맵핑이 되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물론 다 헷갈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HDL 코드가 그대로 1대1로 디지털 로직하고 맵핑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대로 그려져요.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했으니까 당연히 당연하겠죠. 안되면 이상한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 디지털 로직 설계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 내가 쓰는 코드 내가 그리는 이런 어떤 어 동작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로 어떻게 맵핑이 되느냐 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게 좋고요. 음 이 쿼터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거나 이런 그 상용 어떤 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코드를 하드웨어 아키텍처로 보여줍니다. 물론 모델심에서도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이제 보여줬는데 그 출력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따라가 보면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어 정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원래 주어진 기능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원래 주어진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RTL 뷰어라든가 어떤 넷니스트 뷰어라든가 여러분들이 설계한 코드가 어떻게 하드웨어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하면 코딩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동작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과 동시에 이런 걸 해주게 되면 하드웨어의 구조 하고 HDL 코드 간의 상관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HDL 공부를 할 때 디지털 롤리 회로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회로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그 회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코드를 짜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뷰어로 보면 넷니스트 혹은 RTL 뷰어로 보면 그 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놀랍게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왜냐? HDL은 그러라고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드웨어를 디스크립션하는 설명해주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놀랍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예요. 이런 코드를 짰다고 합시다. 레지스터 코드인데 이 출력을 이렇게 더하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레지스터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냐? A 이렇게 해놨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A 더하기 B를 했어요. 합쳐놨어요. 그럼 어떤 코드가 나올까? 궁금하겠죠? 밑에 뭐 답이 나와있긴 한데요. 이렇게 하면 덧셈한 결과를 덧셈기가 뒤에 붙고 그 덧셈기의 출력이 레지스터에 붙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뭐 이거 보고 이거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처음에는 잘 그려지지 않고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연습하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절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좀 생각을 해놓기 바랍니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셋이 보통은 액티브 로우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네거티브 에지에서 동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요. 이제 액티브 하이 방식인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 여기부터는 이제 그 패럴렐로드를 갖는 그런 레지스터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장 내용이긴 한데 보면 뭐 별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레지스터였잖아요. 요것만 보면 레지스터죠. 그 앞에 뭔가 로직을 왕창 붙여놨습니다. 이게 무슨 동작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동작 자체는 별거 없어요. 이게 뭐냐면 괜히 뭐 이렇게 어렵게 보이긴 한데요. 패럴렐로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그 컨트롤 신호를 하나 붙여가지고 그 컨트롤 신호에 1을 넣으면 그게 지금 로드 신호인데 로드 인풋 1을 넣으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그 신호를 0을 넣으면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했던 걸 보면 어떤 레지스터가 있으면 클락이 주어지면 여기에 여기 인풋이 입력이 무조건 출력으로 나갑니다. 내가 동작을 시키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그냥 계속 클락이 클락은 영원하니까요. 파워 그 파워가 주어졌을 때는 계속 얘가 트리거 되는 거거든요. 파워 측면에서도 안 좋죠. 쓸데없이 사용하지 않을 때도 어떤 이쪽 입력 여기 입력을 만들어내는 회로가 뭔가 쓸데없는 쓰레기 동작을 해가지고 입력을 계속 바꾸면 내가 이 출력을 다음 회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얘는 계속 트리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뭔가 변화하는 신호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CMOS 측면에서는 뭐예요? 캐페시턴스 충방전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압값이 계속 변화하는 거죠. 파워 소모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 내가 이 출력을 레지스트의 출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얘를 그냥 멈춰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로드 신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로드 신호가 이제 1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 0이 아니죠. 실수 1, 0, 1이면 여기 0이 연결된 거를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 피드백 루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 루프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가 이게 1이니까요. 이게 1이니까 이게 무슨 값 입력 값이 살아납니다. 입력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이 입력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밑에는 동일합니다. 지금 병렬 쪽으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로드가 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1이고요. 이제 인버터니까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면 여기가 1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가 0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력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고 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이 들어가게 돼요. 계속 그냥 자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값을 안 받아들이고요. 자기 값을 계속 그냥 보존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드라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로드 값을 1을 주면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0을 주면 데이터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값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HDL 코드로 어떻게 짤 수 있냐? 뭐 간단합니다. 이 품은 하나 달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것만 달습니다. 이것만 딱 물론 로드 신호가 이제 입력으로 하나가 추가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레지스터 코드하고 똑같은데요. 여기 로드가 들어가서요. 로드가 들어가서 로드가 1이면 어떻게 한다? 이 값을 이 입력을 출력으로 냅니다. 로드가 없으면 예를 들어 지워보면 그냥 레지스터 동작이고요. 여기에 이제 로드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if money. 그러면은 지금 보면 로드가 1이면 이런 동작하고 else면 if else면 어떤 동작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원래는 c에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할 때는 if 다음에 else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하고 싶은 내가 시키고 싶은 동작만 기술하면 되는데 하드웨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f 쓰면 else도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쓰지 않았죠. 어? 이거 잘못된 코드 아니야? 완성? 미완성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약속이에요. 예외적인 약속입니다. if문에서 이런 경우에 else를 안 쓰면 보유하는 동작을 자동으로 만들어내요. 보유하는 동작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했던 것처럼 저 코드를 만들어 보면 정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무슨 코든지 무슨 회로인지 혹시 눈치채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습니다. 이거 먹사예요. 먹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딱 이게 지금 4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요거 금방 눈치챘을 텐데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요게 로드고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i0 a0 d 요게 1 0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같은 회로입니다. 이제는 보이죠? 예 works다 요 회로가 실제로 요걸 짜면 만들어져요. 요거 약속입니다. else를 쓰지 않으면 보유하는 동작을 만들어낸다. 자동으로 만들어내서 회로에 집어넣는다. 라는 것입니다. 먹스가 붙습니다. 요렇게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요 로드가 들어갔으니까 로드를 실험하기 위해서 요렇게 로드 신호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로드 신호는 이렇게 TV를 다 지금 테스트 벤치에다 붙였고요. 언더바 해서 여기다가 로드 신호를 넣어가지고 동작을 시켜본 그런 경우입니다. 요렇게 로드를 그래서 요 동작을 한번 요렇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요거는 리셋이고요. 리셋 0일 때 리셋 1이면 동작을 하는 거고 클락이 그 다음 들어가 있고요. 로드가 있는데 로드가 0이에요. 0이면은 지금 요렇게 레지스터 인풋이 들어갔지만 어떻게 레지스터 출력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로드 신호가 여기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 값이 이제 출력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값이 나오고 요 값이 나오고 레지스터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제? 로드가 1일 때만. 요렇게 자 6.1장 해서 레지스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6.2장 시프트 레지스터 레지스터에 약간 또 변형된 형태인데요.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